영적의 주인공이죠 우리 이로운군 입장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줄래요 우리 로은이? 왼쪽에도 우리 기사 홍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몸을 좀 틀어주세요 그렇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차례로 네 조금 그렇지 그렇게 오른쪽으로 점점 조금씩 가주면 돼요 그렇지 어휴 로봇 같다 멋있다 어휴 호구 멋있다 자 어휴 잘한다 네 아이 잘한다 가운데 조금만 더 바라봐줄래요 네 가운데 정면 좀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리 로은군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? 네 어휴 울엉차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종방연 때 보고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주 잘 아주 잘 학교에서 인기는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 교체됐어요 어떻게 교체됐어요? 아주 좋게 아주 좋게 혹시 여자친구 생겼나요? 없습니다 아휴 요거는 좀 대답이 빨리 안 나왔는데 수상하네요 들켰죠? 오늘 옷이 너무 예쁜데 오늘 의상 컨셉 얘기해줄 수 있어요 혹시? 그냥 멋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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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김상중 아버지가 대상 후보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받을 것 같아요 오 받으면은 우리 김상중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줄 거예요? 이렇게 안아주고 꼬부다 해주고 아휴 좋아 우리 김상중 아버지가 부모이신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줄래요? 꼭 타세요 저한테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 너무 멋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다 가볼게요 네 우리 이로운 꼬 화이팅 네 우리 이로운 꼬 화이팅 네 우리 이로운 꼬 화이팅